2021년 7월 27일 시작! 고! 공포망송 No.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1,25로 잡았어요 잠시만요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1,25로 잡았어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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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온곳은 여기입니다 유골함 유골함집입니다 유골함집 진짜 유폐같은 노폐 노폐같은 유폐 유골함집을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뭔 소리야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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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사람 계십니까? 뭐야? 문 좀 열어볼게요 사람이 있어도 온 적은 없어 사람이 있어도 온 적은 없어 뭐야.. 칼 조심해 칼 조심해 잠깐.. 미쳐버린다 진짜 미쳐버리네.. 왜 그러지? 그럼... 잠깐.. 여러분들... 사람 소리.. 아.. 죄송합니다.. 잠깐만 둘러보고 나갈게요.. 잠깐이면 됩니다.. 아.. 왕자님 혹시.. 다른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.. 기존 망.. 아니.. 다른 분이신가? 나 들었다.. 여러분들 저 들었습니다 저 들었어요 다른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.. 기존 망.. 아니.. 다른 분이신가? 다른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.. 저 들었습니다 저 들었어요 기존 망자 아닙니다 기존 망자 아니에요 새로운 망자입니다 기존 망자입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용경사진 어디있어? 용경사진 저기있다 공경사진 가자.. 아.. 도대체 뭐 때문이죠? 누가..? 여성분이시고.. 남성분..? 이 새끼야 꺼져.. 새끼야.. 내가.. 만만해.. 이 새끼야 꺼져.. 와..뭐야..이거.. 왕좌님.. 진짜 얘기 안해주실겁니까? 간단한.. 후루필 정도만 알고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왕좌님.. 진짜 얘기 안해주실겁니까? 이제 들어가면.. 제가.. 이제 들어가면.. 제가.. 피곤색.. 뭐..뭐야.. 토라이짜끼가.. 왕좌님.. 얘기좀 하겠습니다.. 와..잠깐만.. 여러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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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방금 토론을 들었어요.. 그만.. 아.. 아.. 와..잠깐만.. 그만.. 와.. 도대체.. 뭣 때문에 구만입니까? 여기 계시면 안됩니다.. 여기 본인태가 아닙니다.. 저기.. 어.. 아.. 하아.. 아.. 하.. 하아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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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얘기도 안되고 옛날에... 여러분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동네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안전한 장소로 옮길까 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밀어 도착 최강